그 모험을 걸었다고. 석진이 형 PPL 이거 하고 계신데 카메라를 안 찍고 있어요. 야 뭐 이렇게 멀리 찍어. 오우. 형. 야. 오빠. 하나 둘 셋. 어차피 저 이쁜 사람들이 이쁘게 나와. 야 둘만 찍는 거 아니야 너 지금. 아니야 아니야. 카메라가 이렇게 멀리 찍는데 둘을 찍냐. 오케이 잘 나오냐. 야 저렇게 멀리 찍는데 이렇게 나와. 아 왜 둘만 찍어. 열매 중이야 이렇게. 고무줄 있어 고무줄. 어 고맙다 유리야. 이 정도만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. 피스야 피스. 아니야 아니야 형수야. 어 잠깐만. 대박. 형 약간 그 형 너무 멋있게 해주지 마요. 이거 해줘야 돼. 진짜 괜찮아. 형이 널 아끼는다. 어 형 진짜 괜찮다. 너무 괜찮지. 아 진짜. 그래. 그래 야 머리는 얼마나 단정하고 좋아. 야 진짜 좋아. 야 훨씬 좋잖아. 아 근데 시원하긴 시원해. 징그러워. 징그러워. 형 징그러워. 형. 좋지 좋지. 나 이제 2분 티큰 있잖아. 그래. 너무 좋잖아. 너무 좋잖아. 근데 저 가발이 아닌 건가요. 아 진짜. 멋진 났지. 저걸 멋있다고. 지금 봐봐. 여기서 얼마나 너 수근수근 되고. 너 이미 톡팔이야 지금. 이게 무통이 괜찮아? 네. 그래서 예뻐요. 또 떴대. 저 또 떴다. 또 떴대. 징글징글하다. 진짜 징글. 나 술 한 번 사줘요. 전성기가 몇 번이. 지난주에. 지난주에서. 저 또 떴다. 좋아한다. 좋아한다. 기분이 나쁘지가 않네. 진작에 저렇게 하면.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. 팀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한.